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했고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는 임신을 했고 때가 되자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구해 얻은 아들이라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엘가나가 오운 가족을 데리고 매년제와 성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하나는 가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면 제가 데려가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고 일생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려고 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렇게 하시오. 그럼 당신은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여기 있으시오. 그저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시기를 바라오. 그리하여 한나는 자기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아들이 젖을 떼자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수소 세 마리 밀가루 1 에바와 포도주 1 부대를 갖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어렸습니다. 그들은 수소를 잡고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갔습니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맹세하건대 저는 여기 당신 옆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그때 제가 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여호와께서 제가 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은요. 기도 응답에 대한 망설임 없는 헌신 생명의 삶의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하셨을 텐데요. 한나가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드렸죠. 어제 말씀 10절을 잠깐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한나가 울고 또 울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면 울고 또 울고 그냥 목소리조차 안 나옵니다. 그냥 심정이 통하는 웅얼거리면서 신음소리로 그냥 주님 앞에 아래는 것이죠. 한나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한나가 너무 괴롭고 괴롭고 슬퍼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불임의 고통 뭔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고통 속에 있고 너무 비참한 가운데 분인 나의 투기로 인해서 너무 속이 상하는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의 고통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요 사실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도하게 하고 여와의 집에 가게 해서 기도하게 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통 비참함 끝이 안 보이는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너무 인간관계 때문에 힘이 드시고 비참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실형하시면서 여러분 고통 속에서 진실되게 주님 내가 이 문제가 힘들다고 주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그 나라가 새로워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나가 서원한 대로 아들을 여와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망설임 없는 정말 헌신을 하게 되죠. 아낌없이 그 자녀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직장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모든 결혼하게 해주시고 모든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하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주신 자도 여호하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하십니다. 내가 다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끝인가요? 주셨으면 그거에 만족하면서 큐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한나를 보니까 간절히 원하던 아들을 얻었는데 정말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 다시 그 아이를 드리게 되죠. 어떻게 한나는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여호 앞에 경배하고 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했고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지금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엘리 제 세상에게 그 관계와 질서 안에 축복을 받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근심이 사라지고 한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엘가나와 잠자리를 했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주면 참 기분이 좋죠. 대통령이 나를 생각해 준다고 해보십시오. 연예인이 나를, BTS가 나를 생각해 준다고 해보십시오. 기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면요.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드리지 못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주님 앞에 한나는 드릴 것만 있는 인생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아침이 깨워진 겁니다. 일부러 깨운 게 아니라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워주셔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앞에 경배하고. 그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은 후에도 늘 여전한 방식으로 모른 척, 입 싹 닫지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고 경배하면서 정말 이렇게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얻은 아들이라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응답을 받고 남편과 잠자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잉태케 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죠. 사실 잉태케 되기까지 시간이 아마 조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는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20절에 때가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자. 기도한 다음에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항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내 타이밍이 돼야지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때를 내가 당기려고 하면 그것은 월건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준비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선한 소원을 주셔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루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빨리 빨리.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건 너 기도하라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시는 거라고 저에게 큐티하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는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여러분 그 한나의 삶을 보면요. 엘가나도 그렇고요. 매년 서원제를 드리고 예배 신로로 올라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 성실하게 때가 되면 예배 드리러 가고 올라가서 서원제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냥 한나는 예배가 그냥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 만나서 기도응답됐다고 끝 이게 아니라 기도응답이 돼도 기도응답의 과정 중에도 그냥 한나는 예배가 그냥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이고 과정이고 한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배가 시작이고 과정이고 목적이십니까?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고 예배 자체가 사모되어서 그거 자체가 좋아서 예배가 일상이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고 혹시 그러십니까? 아니면 응답 받기 위해서 뭔가 꼼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한나는요. 불임일 때도 기도하고 기도응답이 돼도 기도하고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그냥 여화가 그냥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화가 자체가 상급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곧 삶이고 한나의 삶의 방식이었고 정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예배가 이렇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냥 일상이고 매년 매일같이 큐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가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면 제가 대리라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고 일생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관계와 질서에 순정하는 한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자기가 서원하고 드리겠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항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란 질서가 있잖아요. 가정에 질서가 있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러분 민숙이 30장에 보면요. 아내가 아무리 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직장에서 결정 그 다음 여러분 아무리 주신 소원이 있어도 여러분 독단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같이 상의하시고 동의를 구하고 관계와 질서 내 직장 상사에게 팀장에게 부장님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죠?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동의를 구하고 함께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극단적으로 항상 하나님 주셨어 이런 마음 주셨어. 내가 독단적으로 해버리면요. 관계와 질서가 깨지게 되고요. 항상 상처받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됐습니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렇게 하시오. 그럼 당신은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여기 있으시오. 그저 여왁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시기를 바라오. 그리하여 한나는 자기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엘가나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당신의 의견이 참 좋은 것 같으니까 당신의 의견대로 하세요. 그게 최선이라면 그게 좋겠소. 우리는 근데 보통 남편들이 어떻습니까?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또 잔소리다 또 하나님 얘기냐 하면서 안 듣고 윽박 지르고 자존심이 상해하고 우리 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엘가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서로 너무 깊이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배가 같은 목적이 되니까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준 것이죠. 한나가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 생각이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굉장히 신뢰하면서 배려를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너무나도 삶이 예배였던 것이죠. 너무 겸손하고 한나를 보면 엘가나는 그냥 마음이 녹았던 것입니다.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우리 배우자님들은 남편에게 그런 신뢰를 주는 그저 아내가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아내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은요 이렇게 부부가 하나가 돼야지만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딴 마음을 품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자녀를 학원으로 돌리고 돈만 내고 그저 다른 각자 일을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자녀 양육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꼭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가 일상이 되고 예배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 때 자녀 교육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 안보대를 갖고 실로에 있는 여와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어렸습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떼자 아이는 어렸습니다. 젖 떼기까지 이게 네 번이나 반복되고 여러분 큐티하실 때 성경에 반복되는 내용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반복될까? 우리가 친구 사이에도 부모 사이 관계에서도 우리가 자꾸 잔소리하고 반복되는 말은 잘 들어야겠죠. 성경에도 마찬가지 젖 떼기까지가 지금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어떤 아이든 우리가 젖 떼기까지 양육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심리학자들이 말하죠. 상담학자들이 말하죠. 애착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을 또 남성불도 마쳐가지고 그때는 육아휴직을 좀 내셔서 정말 애착이 잘 혹시 뭐 일 때문에 주양육자가 아니더라도 할머니가 되더라도 정말 이렇게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지 그 시기가 잘 형성이 돼야지 나중에 모든 인간관계나 친구관계나 그것이 잘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고 기본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이렇게 젖 떼기까지 애착도 잘 형성하고 말씀도 잘 넣어주고 이렇게 양육하시는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러니까 젖으로만 먹는 밥을 이렇게 씹어서 먹고 젖으로만 먹는 약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딱 보면 알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주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잘 공동체에 정착할 때까지 젖 떼기까지 스스로 큐티하고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주고 잘 섬겨야 된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에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갔습니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맹세하건대 저는 여기 양신 옆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에게 지금 가서 자기가 그때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겸손하게 엘리에게 가서 이렇게 그때 축복해 주셔서 아이를 얻었다고 지금 조곤조곤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와 질서 정말 교육자나 어떤 신뢰하는 어떤 탑 리더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뭔가 이렇게 좀 삶이 안고 나를 오해하고 내가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데 나를 오해하고 막 돌봐주지도 않고 그런 비난하고 정죄를 하죠. 저 사람 빨리 바뀌어야 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비난하고 정죄. 근데 우리가 어제 말씀 로마서도 들었지만 관계와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한나가 거기에 순정하고 그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가서 공손하게 자기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간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계와 질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밝히고 오해를 받았지만 축복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여자라고 그 여자라고 지금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와 질서 가운데 이렇게 내게 응답하신 것들을 간증하고 진솔하게 나누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가 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여호와께서 제가 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예물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시간일까요? 물질일까요? 뭘까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죠. 근데 자녀를 드리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녀가 둘째 딸이 있는데 뇌전증이 잠깐 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 아이를 자녀께 드렸거든요. 성교사로 그 아이를 자녀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동의를 구하고 너 성교사 할 거야? 그러니까 한다고 그래서 자녀를 드렸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통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으니까 그 아이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여기 이제 성인분도 계시는데요. 자녀는 곧 자신입니다. 자녀를 드린다는 것은요.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죠. 최고의 예물은요. 자녀를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서원을 지킨 것이죠. 한나가 사무엘을 얼마나 애지중지 하면서 젖을 떼기까지 키우면서 애착이 형성되면서 더 드리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고통 속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한나의 소망이 이제 기도 응답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응답해 주신 게 주신 자도 여하고 취하신 자도 여하시니까 그 아이를 주신 자가 여하니까 내가 성원했으니까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한나의 삶을 한 번 곰곰이 목상에 받는데 이제 엘가나의 사랑은 별로 물론 존중하고 배려하고 남편의 권유와 질서를 인정했겠지만 엘가나 남편사람이 집착도 안 했을 것 같고요. 자식 낳는 것도 이미 자식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 자체도 바랄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가능하시고 모든 걸 주시는 분이니까 자녀도 그냥 바치게 된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행복 사랑받고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더 이상은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승진 합격 결혼 그죠? 자녀 자녀가 잘되는 거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거 자체가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고 일상을 주님 앞에 예배가 일상인 라이프스타일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오늘 어떻게 그 아이를 사무엘을 망선이 옆에 여호와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잘 기다리고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삶의 방식이었어요. 매년 여호와께 서원죄드리고 나아가고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라이프스타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성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부흥과 회복과 여러분 신앙의 전성이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와 꼭 상의하셔야 됩니다. 내게 응답 주셨다고 밀어붙이면요 그건 독단이고 폭력입니다. 항상 상의하시고 윗질서와 상의하시고 그렇게 서로 부부가 하나 될 때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 자녀 교육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땀만 품고 있고 하나가 되지 않은데 학원으로 돌린다고요? 자녀는 삐뚤게 나가게 됩니다. 예배 잘들이고 부부가 하나가 되면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젖대기까지 잘 애착을 형성하고 양육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이런 공동체에서 연약한 짓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 그렇게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한 것 우리의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때 그 아이를 통해서 내 기도 고통 속에 드린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붕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고통스러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 고통에서 비참한 가운데 인간관계 힘들어서 사랑 못 받아서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그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고 사무엘을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십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런 한나와 같은 망설임 없는 드림 망설임 없는 헌신 망설임 없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전성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 Earned God God